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앰프 사운드를 더욱 돋보기에 만드는 드라이브 페달 특집 그 두번째 시간으로 알바네즈 튜브 스크리머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드라이브 페달 튜브 스크리머는 사용자에 따라 프리, 부스트, 드라이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앰프의 개인 채널을 사용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됩니다 오늘은 마샬 JCM800과 튜브 스크리머 TS9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튜브 스크리머 사골이죠 사골 저희도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튜브 스크리머와 관련된 컨텐츠를 가장 많이 촬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 그리고 미니 버전 그리고 이제 복각한 다양한 페달들 그죠 그 일단 그 복각을 했다고 덤벼들었던 그 수많은 그 회사들에서 나왔던 이제 그 튜브 스크리머 계열이다 하면서 그분들이 던졌던 그 수많은 페달들 뭐 셀 수가 없죠 그쵸 게다가 저희가 뭐 오리지널 페달과의 일대일 비교도 진행을 했었고 뭐 이 부스트 특집에서도 몇 번 다뤄 봤었고 정말 무궁무진 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페달이구요 실제로도 버즈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페달 중에 하나임은 사실입니다 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음 이 튜브 스크리머가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튜브 스크리머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이 남들 다 쓴 데 왜 그걸 굳이 쓰느냐 그리고 실제로 튜브 스크리머라는 페달 자체가 처음 샀을 때 가장 실망을 많이 하는 페달 중에 하나긴 해요 어 맞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너무 별론 데라서 실망을 하는게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4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가장 가운데 있는 페달이잖아요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스탠다드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페달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 밟아서 나는 이거 하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튜브 스크리머를 안 써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아예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발 다양한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페달입니다 오늘도 역시 레스포리에 연결을 해서 마시알 jcm 800 사운드를 먼저 단독으로 들어보구요 이 tss9 연결했을 때 어떻게 사운드가 달라지는지 네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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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